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고생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으십니다 스텐레스 강의 종림의 특성 마르텐 사이트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구요 이 그래프는 지금 출전은 마찬가지로 안드레 이바 교수님 독일의 대학 교수님이시구요 하드닝 앤드 코로전 다이어그램 오브 더 히트레이트드 스틸 XEC 크롬 13 코딩 투 바움에 일으켜 가지고 예 약간 복잡하게 보이는 식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에 이제 담금질 뜨면서 이제 쓰는 재료인데 x20 입니다 x20 x20 크롬 13 이렇게 x 나오면 뭡니까 이건 딘이죠 독일 거 데이츠 인스튜트 노르마 그 다음에 나누지 마세요 뜻이 나누지 마시고 과학 건강 이런 뜻이지 않았습니까 x20 25미터 이건 나누지 말라 탄소는 무조건 나누지 탄소는 나누기 100이니까 0.2% 저탄소급이죠 높지는 않고요 크롬 13이죠 나누지 마시고 그냥 읽으세요 13% 크롬 13% 나머지 이제 철이라든가 나머지는 이제 생략되어 있고 제일 중요한 원소니까 크롬 13% 스틸레스 죠 스틸레스고 당금질 뜨면 마르타인 사이트계죠 마르타인 사이트계 그냥 풀림 체리하면 페라이틱이고 당금질 뜨면 쓰니까 이건 마르타인 사이트계 있습니다 그런데 13% 크롬 짜리인데 좀 중요한게 까빡까빡해 여기는 쓰지 말라고 되어있어요 여기죠 허용불가라고 레드 인 어드미시벌 레인지 해 가지고 되어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렇게 좀 글자가 좀 작긴 작은데 보시면 다른게 뭐 이래서 인양강도로 이제 당연히 이제 온도 떨어지면서 올라가면서 떨어지고 항복강도도 마찬가지고 단면 수축이 좀 늘어나고 이건 뭐 일반적인 기계성적이잖아요 면신류를 이제 그대로 가는데 무기 감소율이 있습니다 무기 감소율 이게 부식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무기 감소율이 갑자기 올라갑니다 몇 도에서 500에서 600도 사이 500에서 600도 영역에서 부식 증가 특히 550도씩 주입이 필요한 이렇게 특히 요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응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인 추정을 이제 잠깐 설명을 제가 원인 추정을 해보면 이랬으면 제 생각에는 이렇겠습니다 크롬 리치 영역 생성 때문에 그렇다 알파 다시로 인한 크롬 고갈 비스테레스 화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주로 알파 프라임 알파 다시는요 듀플렉스에서 발생되는 건데 듀플렉스 광역 사치로 치성이라 해가지고 그때 알파에 알파 다시가 생기면서 그 조직이 복잡화되면서 그 다음에 크랙이 발생되는 그런 사치로 치성 깨지는 특성이 있는데 페라이틱에서는 이런 치성이 사치로 치성이 그 일어나지 않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여기에 사치로의 이런 영향이 치성은 아니고 부식으로 부식으로 영향을 준다 이렇게 제가 생각됩니다 따라서 X20 크롬 10선이 혹시 이거 쓰실 분 계시면 13 크롬 강의죠 500에서 60 빅도 사용 및 가열을 하지 마시라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듀플렉스는 나중에 듀플렉스도 말씀드릴 텐데요 듀플렉스 이런거죠 사치로 치성이 뭐냐면 만약에 철판이 있다 듀플렉스 보통 이제 우리가 22 크롬 이상 5,6,7,6 케이다 22 크롬 오니켈이다 만약에 듀플렉스 입니다 두 가지 듀플렉스 이 말은 뭡니까 5 플러스 페 오페라 두 개 있다는 얘기잖아요 두 개 하이브리드 뭐 그렇게 되잖아요 바탕은 알파입니다 보통 철판 만드는 알파 페라이트고요 여기 이제 이런 해명을 보셔야 됩니다 눈으로 안 보이고 이런 입자 모양의 오스터나이트 오스터나이트 페라이트 오페라가 둘이 섞여 있습니다 경도지가 볼게요 당연히 당연히 얘가 강하고 얘가 무르잖아요 그런데 4,7,5가 되면요 4,7,5 4,75도씩 희한하게 말이죠 이 온도가 되면 여기서부터 이제 한 몇 시간만 지나도 있죠 몇 시간만 지나도 여기 알파에 알파 다시 라는 얘가 하나 생겨요 여기 알파 다시 알파 프라임 알파 다시 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22 크롬 오니켈이면요 자 그럼 알파 쪽에 알파 쪽에는 뭡니까 알파 쪽에는 22 크롬밖에 없어요 22 크롬 그 다음에 더하기 0 리켈이 없습니다 리켈을 몰아주게 된 거야 오스터나이트 22 크롬 10 리켈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국 알파는 리켈 필요 없으니까 다 몰아줘 가지고 그리고 또 오스터나이트 되려면 17 이상 8 이상 돼야 되니까 여기 조건이 맞아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거죠 그런데 자 그럼 여기에 22 크롬 인데 알파 다시는 뭐냐면 알파 다시 라는 것은 크롬 리치라 그래 리치 리치 22 크롬이 여기로 모이는 겁니다 모여져 이렇게 몰아주게 몰아주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22 크롬에 여기 한 30 크롬 35 크롬 올라가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22 크롬에서 좀 빠지니까 한 18 나 15 10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경도가 3개 생기죠 제일 강한 알파 다시 알파 다시가 제일 강한 경도가 있고 그 다음에 알파 생기고 오스터나이트 이렇게 3가지 생기면서 경도 불균형에서 크랙이 발생 이렇게 크랙이 쫙 발생됩니다 이런 식으로 크랙이 발생됩니다 이게 자체로 최상입니다 고런 의미로 듀플렉스에서만 생기는데 페라이트는 이게 잘 안 생기는 뭐냐면요 왜냐하면 오스터나이트하고 조직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개 있다 보니까 이 역량이 커 가지고 크랙이 발생되는데 페라이트는 순수한 페라이트가 있기 때문에 크롬 리치가 발생되더라도 그렇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크랙 정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츠로 실상은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 크롬이 고갈되니까 크롬이 고갈되니까 예를 들어서 페라이트 상에서 페라이트 상에서 페라이트 면에서 알파만 알파만 했는데 만약에 알파인데 이게 알파 프라임이 생겼다 그러면 13 크롬인데 입내가 이쪽으로 크롬이 이렇게 리치가 되면 부하가 많아지면 13 크롬이 만약에 18 크롬이 됐다 그럼 얘는 뭘로 뜹니까 한 10 크롬이나 8 크롬이 됐다 그러면 스트레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부식이 발생되죠 부식이 발생되죠 부식이 발생되죠 요 온도에서 요 온도에서 원래 사츠로 조금 벗어나 있지만 요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특히 요 온도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